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퍼즐을 맞춰볼건데요 제가 직접 사진 않았고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이 퍼즐이에요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살짝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어려울까요? 24피스고요 총 토트는 24피스에요 24피스고요 바닥이 보여요 바닥 쪽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엄청 고정이 안되서요 좀 고생고생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퍼즐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이걸 뒤집어 놓을게요 뒤집어 놓을게요 편해서 훨씬 네 여기 퍼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맞춰볼게요 어느 쪽 기준으로 할거냐면 제가 여기 카메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은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맞다 음 이거? 아닌데 음 이거 이쪽 부분을 맞췄어요 이쪽 부분을 맞췄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글씨를 먼저 맞추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 이만큼이 맞췄다 우와 보여 드릴까요?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여 드릴게요 잘못하면 뿌지직하고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여진다는게 좀 이상하죠? 하지만 저는 음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기타를 맞춰볼까 어 기타 맞췄다 아 아 어떤 판에다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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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잘 안되겠구나 잠깐만요 판에다가 옮기겠습니다 퍼즐은 오 됐다 FUF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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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시나요? 기타 이쪽 부분을 잡아뵙습니다. 맞았고 기타 손쪽에 네 이만큼 맞췄어요 지금 제가 이걸 제가 이걸로 이렇게 찝었어요 안 흘러내려가게 예쁘죠? 이만큼 맞췄어요 안 떨어져 빠졌어요 안 돼 방금 전에 퍼즐이 퍽 하고 빠졌습니다 다시 해야 해요 퍽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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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좀 맞췄어요 아 안 맞췄 ep 하나, 둘, 둘, 셋, 셋, 셋. 어 이제 안 맞네. 이쪽은 아닌데 이쪽인가. 맞네요. 와 맞췄다. 이쪽 끝부분같은데 이쪽인가? 이쪽은 이쪽같아요? 이거 맞았어요 이거는 이쪽이겠죠? 여기 아닌거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 이 부분 좀 더 이따가 맞추고 있습니다 어? 기타? 기타는 붙을때가 없는데 지금 어? 여기 목부분이 기타랑 같이있어요 어? 그럼 아까전에 그 부분도 아닌데? 저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아까전에 그 부분 어딨지? 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까전에 음 그럼 기타? 어? 이건 맞네 음 그럼 아까전에 그게 이거였구나 어? 여자야 얼굴 어? 갑자기 여기까지 맞췄어요? 엄청 쉬워졌어요 어? 이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어? 맞췄네? 흠 이 부분은 아닌거 같고 맞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어? 또 맞아 어? 따로 틀었네 잠시만 잠시만 아휴 아휴 음 음 음 아니네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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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 사람 발은 이쪽에 가네요 음 위쪽인거 같죠?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맞추고 있는거 보이세요? 맞추고 있는거 어휴 어휴 거꾸르네 어디 또 빠지면 안돼? 오 다행이다 음 이쪽 부분 이거 거의 끝나가려고 해요 습니다 맞췄다 짜잔 허 아냐아냐아냐아냐 퍼는지ipp Mporch 1983 안 되 힘들 것 같은데 빨리 맞출께요 잠시만요 흐 음 도 응 INT 여기가 나가니까 안좋은적도 있네요 잘 보여줄 수 있긴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안보여주고 내가 한번 하니까 알것같아요 어디가 어딘데 아이고 됐다 네 또 괜찮아요 이제 네 어때요 오늘은 제가 퍼즐을 맞춰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나도 아빠한테 재밌는것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